나마스테 너무 너희 저부터 너무 더욱 아 미안 너무 잘하는데?! 아 너무 잘했어 자리가 오늘 볼 Cafe 건 뭐냐!!! 와우 치약을 쭉쩍 자네 이를 딱 씁니다 스토리가 있는 뮤직비디오 느낌 오! 뭐지 뭐지? 갈라져 반으로 와 갑자기 클럽으로 와! 와! 저런 집 있으면 신세계인데? 저런 집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?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신세계인데요? 오! 심지어 옷도 바뀌고 와! 야! 약간 이렇게 틱톡처럼 이렇게 막 짠! 와! 오! 멋있다 와우! 완전 거울 크러쉬인데요? 오! 지금 이 머리에 쓰신게 되게 힙하다 네! 아! 이렇게 쓰신거? 오! 워우! 예에에에에에 오올올올올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야아 와우! 코 쓰이는 형 등장! 근데 나는 느끼는 게 이게 너무 화려하지 않아? 그 뒤에 이 LED나 세팅 자체가 와우! 파트를 알려주셨네! 손가락 파트! 굉장히 화려하죠! 의상도 화려하고 아 이건 목소리 너무 좋은데? R&B 같은 거 같아! 근데 여자분이 너무 건강한 느낌이에요 그쵸? 건강미! 네! 트랩! 트랩! 완전 이 당대 최고의 힙합 걸 힙합 걸 이 춤은 이렇게 했나봐요. 포인트 댄스, 그렇죠? 포인트 댄스. 케미가 좋네요. 세븐 케미가. 엄청 친한 것 같아. 마치 다시 돌아왔네. 돌아온 여자. 클럽 도장 찍혀있어. 여자분이 양치를 하다가 문이 쫙 열리면서 클럽으로 바뀌었어.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? 그 자리에서 바로 헹구고 머리에 물 묻히고 바로 들어가서. 재미있겠네. 그리고 모자 쓰신 분 있잖아요.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아요. 색깔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네요. 근데 되게 잘 어울리고 이게 너무 눈에 잘 띄다 보니까 이거 하면 저분 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. 트레이드 마크처럼. 그렇네. 굉장히 멋있던 것 같았습니다.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저걸 한번 쓰고 한번 리액션을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궁금할 수만 있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이름이 뭔지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!